테크 경쟁의 키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시대, 인공지능을 내세우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MS와 애플의 시가총액 역전인데요. 인공지능을 적극 수용함을 달려나가는 MS와 달리 인공지능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애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일이 쌓인 애플의 AI 전략과 2024년 애플이 노리고 있는 기회들에 대해 한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지원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서 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MS의 시총이 애플의 시총을 넘어선 일입니다. 두 회사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죠. 오픈 AI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MS는 LLM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상승세를 탔고요. 반면 애플은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이폰이긴 합니다. 4분기 연속 아이폰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게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애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AI에 대한 애플의 대응입니다. 애플은 채 GPT 열풍이 불던 2023년에도 AI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빅테크는 물론 유통기업, 화장품 회사까지 생생형 AI 서비스를 결합하는 동안에도 애플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실제로 CNBC가 지난 3년 사이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공식 행사 워딩을 분석한 걸 보면요. 애플은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AI에 대해 언급한 것에 비하면 침묵을 지켰습니다.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도 메타버스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유행하는 기술 영어 사용을 엄격할 정도로 자제하는 애플의 특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플의 AI 역량 그 자체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때문에 애플의 위기로는 더욱 증폭됐습니다. 완벽한 온 디바이스 AI는 아니지만 지금의 애플 시리나 삼성의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LLM 기반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도 올해 가을에는 LLM을 적용한 AI 폰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이 이걸 내놓을 기술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된 시기인데도 애플이 AI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전략이 아니라 진짜 무능이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애플은 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시장이 성숙한 뒤에 혹은 본인들이 자신이 있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특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른바 퍼스트 무버는 아니지만 베스트 무버라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외신이나 각종 투자은행의 보고서에서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애플이 이 생성형 AI 시장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 고유의 LLM 개발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7월 외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미 이 LLM 개발은 완료된 상태로 애플 GPT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를 사내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LLM의 이름은 AJAX이고요. 구글이 개발한 머신러닝 훈련 도구인 잭스를 기반으로 새로 구축한 LLM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보면요. 애플은 이 LLM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학습시키는 데에만 하루 수백만 덜러 즉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LLM의 개발은 구글 출신의 AI 전문가 존 지안 안드레가 주도하고 있고요. 이를 서비스화하는 작업은 소프트웨어 담당 수석 부사장 크레이그 패더리기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애플이 LLM을 공개하고 각종 LLM 서비스가 탑재된 새 스마트폰이나 새 운영체제를 공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죠. 기능 면에서 보면 AJAX는 약 2천억개의 매개변수 즉 패러미터를 가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매개변수 수로 비교하자면 1750억개인 오픈에이어의 GPT 3.5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PT-4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을 인식하는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미지, 비디오는 물론이고 3D 객체까지 생성해내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3D 객체 생성 기능인데요. 아마도 이는 비즌 프로를 시작으로 애플이 힘을 싣고 있는 공간 컴퓨팅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매개변수가 2천억개가 넘는 LLM의 경우에는 아이폰과 같은 소형 디바이스에서는 온 디바이스 형태로 구동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애플 역시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처럼 온 디바이스를 위한 소형 언어모델 즉 SL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도에서도 애플의 경영진은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LLM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 모델 경영화 여부에 따라서 실제 LLM 공개는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이 개발한 또 다른 멀티모달 LLM인 페러시입니다. 이 페러시의 개발 소식은 2023년 12월 애플이 컬럼비아 대 연구진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논문 투고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페러스는 간단히 설명하면 오픈소스 LLM이고 이미지 인식과 생성에 특화한 LLM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무엇이든 구분해낼 수 있는 LLM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LLM 대비 이미지의 요소들을 구분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강아지 옆에 페러 두 마리가 겹쳐있는 사진을 LLM에게 보여주면 보통의 LLM은 겹쳐있는 페러 두 마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강아지와 페러시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내놓는데요. 페러스 LLM의 경우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페러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는 겹쳐있고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능은 사물들을 인식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진을 페러스 LLM에게 보여주고 샌드위치를 꼭 집어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면 주변 재료들을 인식해서 그냥 레시피만이 아니라 해당 재료들이 어떤 순서대로 들어가야 하는지 뭘 이용해서 어떻게 샌드위치를 잘라야 사진 속의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지는지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베일이 쌓인 애플의 AI 기술력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보다 궁금한 것은 대체 애플은 왜 이런 이미지에 특화한 LLM을 개발했는지이죠. 이에 대한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아마도 이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전 프로와 관련한 것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을 그려내고 공간을 컨텐츠화하는 것이 비전 프로와 같은 확장현실 기기는 물론 공간 컴퓨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미지 인식 LLM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또 패러드 LLM은 매개 변수에 따라 두 가지 크기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 70억 개와 130억 개입니다. 경량 모델과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량 모델의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를 겨냥했다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전 프로는 물론이고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도 탑재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영역의 수직 통합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회사이죠. 반도체부터 디바이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AJAX와 패럿이 애플이 생성형 AI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이라면 하드웨어 영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공개돼 체크업계에 화제가 됐던 LLM인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는 저장장치로만 쓰이던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LLM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산용 메모리와 저장용 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연산용 메모리는 DRAM 혹은 RAM이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정보를 순차적으로 읽지 않고 랜덤하게 접근해서 읽어내기 때문에 읽기, 쓰기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CPU와 같은 연산장치와 저장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몇 기가 RAM, 몇 RAM 이런 것들이 이 DRAM입니다. 당연히 RAM이 크면 클수록 연산 속도는 빨라지겠지만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시스템의 한계로 어느 정도 이상을 탑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장용 메모리는 SSD, HDD, 랜드 플래시와 같은 장치들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연산을 마친 혹은 연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영구히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장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연산 성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장용 메모리들은 RAM에 비해 저렴한 편이어서 꽤 넉넉하게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RAM은 8GB에서 12GB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메모리는 256GB는 거의 기본이고 1TB까지 지원할 정도로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그럼 이 애플의 기술이 왜 신선한 것인지 봐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RAM의 탑재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디바이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모델 경량화를 한다고 해도 LLM을 온 디바이스로 가동하려고 하면 RAM의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클라우드 AI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엄청나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이 낸 아이디어가 저장 공간이 넉넉한 플래시 메모리에서 LLM 추론 연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RAM에 걸리는 부하도 줄이면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윈도잉과 행렬 번들링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윈도잉은 연산을 위해서 매번 새로운 데이터를 삭제하고 로드하지 않고 이미 철회한 데이터 일부를 연산용 메모리에 보관한 상태로 추가로 필요한 정보만 저장용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연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연산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가져오는 방식은 정보 전송 속도를 늦추고 연산 속도 전체를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행렬 번들링입니다. 데이터를 메모리 내에서 행과 열 단위로 구분하고 필요한 분무를 통째로 운반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저장용 메모리를 연산에 개입시키면 CPU의 연산 속도는 최대 5배 GPU의 연산 속도는 최대 25배 그리고 램은 공간 대비 2배 더 많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사용한다면 디바이스 가격에 큰 인상 없이도 LLM을 적용한 AI 폰이 구현 가능한 셈이죠.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온 디바이스 AI 혹은 엣지 AI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의 반도체 애플 실리콘의 고도화입니다. 애플은 2020년 출시한 M1 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성능 연산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는 맥북은 물론 아이패드에 탑재하면서 용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동시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중인데요. 최근에는 M3 칩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칩들에는 계속해서 인공지능 연산용 코어인 뉴럴 엔진을 추가해서 탑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뉴럴 엔진은 애플의 아이폰용 칩인 A 시리즈에도 탑재되고 있는데요. 2017년 공개한 A11 바이오닉의 2코어로 처음 탑재된 뉴럴 엔진은 세대를 거쳐서 최신작인 A17 프로 칩에는 16코어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애플이 하드웨어 차원에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제작하는 칩 덕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성패의 관건은 프로세서라고 할 정도로 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의 다른 칩 메이커에 의존해야 하고 파트사에 칩 성능을 봐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반면 애플은 전체적인 전략을 애플의 템포에 맞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리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수직 통합되어 있는 회사인 만큼 한 번 플라이어 휠이 돌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갤럭시 S 입사에서는 기대에 외치지 못했던 엣지 AI 역시 애플이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건 스탠리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2024년이 애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세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지금 디바이스에서의 추론의 강점을 가진 애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이런 예측과는 별개로 애플의 AI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빅테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역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 MS와 하드웨어 회사인 애플의 AI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드웨어가 중심되는 애플은 지금까지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제품 전반에 AI를 스며들게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LLM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구글과 같이 검색을 재편하거나 MS와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보다 여전히 iOS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 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픈 AI의 채 GPT가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애플은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매일 애플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AI 기능들을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제공되는 애플의 AI는 LLM 기반이 아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AI이죠. 그리고 이제 이 AI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이 머신러닝에서 LLM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LLM의 서비스와에는 오히려 애플이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시곗바늘을 돌려봐도 채 GPT가 막 화제가 됐던 무렵에는 LLM의 크기, 즉 패러미터 숫자 경쟁이 줄을 잃었죠. 누가 더 큰 패러미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경쟁의 척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경쟁의 구도가 LLM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지의 싸움으로 변화했죠. 물론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LLM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성능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어떤 경험을 얼마나 씬리스하게 잘 전달하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애플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연결 혹은 클라우드 AI 없이도 스마트폰의 연산력만을 활용한 다양한 엣지 AI 기능을 차근차근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받아쓰기, 맞춤형 볼륨, 사진앱, 일기앱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이 아닌 머신러닝 기반이었지만요. 그 뒷단의 AI만 LLM으로 잘 교체한다면 이미 소비자들이 잘 쓰고 있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엣지 AI에 있어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애플은 iOS 17 업데이트에서 그간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던 자동수정 기능을 서비스는 그대로 두지만 그 뒷단을 LLM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덕분에 애플 이용자들은 온 디바이스 AI 환경에서 더 심리스하게 더 고도화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애플의 고민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LLM 도입을 못 박아놓고 온 디바이스 AI로 할 것인지 클라우드 AI로 할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그 자체를 못 박아두고 그 뒤에서 AI를 구동하는 엔진을 LLM을 쓸 것인지 기존의 머신러닝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기업들은 아직 이게 LLM으로 안 돼서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애플은 일단 LLM 기반이든 머신러닝 기반이든 AI 서비스는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애플 쪽이 더 유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시설을 확장해서 정리한다면 MS와 오픈 AI, 구글과 메타는 일찌감치 LLM을 개발해두고 이제 이를 적용할 디바이스를 찾는 톱다운 방식이라면 애플은 이미 잘 갖춰진 20억대가 넘는 하드웨어 생태계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인공지능 기능들을 추가해가면서 팬들을 만족시키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방식에서 벌어지는 시차 때문에 애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애플이 드디어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증명하는 시기가 2024년 여름에 애플 개발자 행사 WWDC와 가을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되겠죠. 사실 삼성전자 역시 구글과 손을 잡았을 뿐 갤럭시 S 시리즈 생태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애플의 전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삼성은 칩은 퀄컴 LLM은 구글을 사용하는 연합전선을 그렸다면 애플은 칩부터 LLM까지 모두 스스로 해결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아무튼 LLM을 앞세운 톱다운 진영이든 생태계를 내세우는 바터범 진영이든 두 진영 모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요. 아마도 그 지점은 진정한 의미의 온 디바이스 AI가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에서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빅테크들의 경쟁 올해는 그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준비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